그래서 1주자가 뽑았던 그 5가지 품목을 편의점에서 제작을 사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. 그러나 3주자는 2주자가 아까 서있던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돗자리로 몸을 말아서 밑으로 신나게 굴러 내려오시면 그 돗자리를 다시 펴서 3분이 같이 그 간식을 먼저 드시고 완성을 하시면 그 팀이 이기는 겁니다. 장희수가 그런 거 입이 커가지고 잘 먹어요. 준비 됐어요. 네. 민지 형 화이팅. 이기자. 지효야.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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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 자방에 넣어줄게. 송지호 화이팅. 화이팅. 형 여기서 미적을 잡아야 돼요. 알았어. 안 보고 볼게요. 야 민정아 왜 이렇게 두성이 안 보고. 아니야 오빠. 아니야 오빠. 야 너 족발 먹는 것 같아. 야 민정이. 아니야 오빠. 야 제일 앞에 있어 두고. 형 앞서정은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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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기회야. 형 앞서정은. 좋아 좋아 좋아. 기회야. 아 여자애를. 야 여자애를. 야 경정아 좋아 좋아 좋아. 야 야. 야.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이고. 크림빵 감자칩. 크림빵 밥다리. 크림빵 감자칩. 크림빵 감자칩. 고운 밤. 고소치. 고소치. 크림빵. 빵 어딨어요? 크림빵 빵 어디있어? 크림빵 빵 어디있어? 크림빵 빵 없네? 박다리 어디있어? 아니 어머니. 예? 아주 폭풍전이라고만. 누구 나온다. 누구 온다. 누구야. 아 저리다. 컴온. 컴온. 닭다리 주세요 닭다리. 얼음 한 컵은 어디있어요? 네 얼음 한 컵. 크림빵 크림빵 크림빵. 크림빵. 네 얼음 한 컵. 아주 폭풍首先 세움lich merak seni.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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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. 포 lasting. 야 정병이 어디와야야 정병이고. 아 정병이 어디까지가.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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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됐어. 야 빨리 와 빨리. 야 빨리 와 빨리 와. 빨리 와.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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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빨리 와 빨리 와. 빨리 와. 가 가 가 가 가 가. 좋아 좋아 좋아. 야 빨리 와. 야 빨리 와. 야 어른도 있어? 야 어른도 있어? 빨리 와. 빨리 와. 빨리 와. 빨리 오라고. 다섯 개 봐야지. 네. 그럴 때가 아니야. 야 빨리 와. 야.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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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. 아하하. 아이 아하하하. 아하하. 아하하하. 열심히 하겠습니다. Ł벌전자 되겠습니다. 너나 쟤 다 먹었나봐. 나 어쩔 수 있어. 나 웃겨있다